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무 소유자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롯데파크타운 아파트 50평형 경매물건으로 순지방법은 성남지원 사근번호 2022타계형 58341번입니다. 감예가는 19억원이며, KB 부동산 평유가는 17억 5천만원, 대직권 21.5평형에 전용면적 41평형, 분양면적은 5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예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9억 3천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9,310만원에 3차 입찰은 2013년 6월 26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섬 840m로 내정, 초, 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분당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매물은 133동 22층으로 대직권 21.5평형에 전용면적 41평형, 분양면적은 50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예가는 지난 2022년 10월 기준으로 19억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예가 대비 49% 가격인 9억 3천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6월 26일에 3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9,31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50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17억 5천만원, 하위평형가는 16억 4천만원, 상위평형가는 18억 1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8억 1,500만원에서 9억 2,500만원입니다. 매각물건이란을 살펴보면 대린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동시공하여 1993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2개동에 84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30층 중 22층 50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11일에 설정된 코어 파이낸스 대비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6,5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7억 6,1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임찰일 경우 추가 인수될 수 있는 부분이니 입찰 전 임대차 관계 등을 추가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벼러카 시스템을 통한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50평형의 매매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월에 19억 5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탑평형대의 최근 매매 상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50평형의 매매액을 구하는 105동 남동향 15층에 25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매 수급회나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7% 매각률 35%에 경쟁률은 6.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50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